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여호수와 3장에서 5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홍해의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로, 요당강의 기적은 원약계로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모세를, 요당강을 통해서 여호수와를 높이십니다. 셋째, 만나세대의 가나한 시대 첫 출발은 500년 전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래와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한 6월절 실행으로 시작합니다. 넷째, 만나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이제 언약계한 항아리에만 있습니다. 다섯째, 모세도, 여호수와도 거룩한 곳에서 시를 벗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여호수와 3장에서 5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72일, 여호수와 3장 또 여호수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띔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이천 귀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와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매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계를 매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핫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하 사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해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요하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괴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하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하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하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모나세 반지판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하를 크게 하심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하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규를 민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하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도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하 5장,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하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여호수하가 한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한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자는 한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하가 한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한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한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한례 행하기를 마침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루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리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궁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한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하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하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하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하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는 여호수하 3장에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런데 이제 40년 만에 모세 한 사람만의 믿음과 순종이 아닌 언약교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과 만나 세대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너는 언약교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은 홍해보다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때는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약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NER 이 사회는 한 권위로 된 히니川 방식으로 retwolf을 깨울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 여러분 그를 걷고 자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이브 용ه을 감상했다. 제사는 왜 이렇게 교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